루시아 상하이로? 사운드 들린다 사운드 들린다 가드? 건 사운드 베리 덴절오스 오케이? 우리 좀 이따 나가야 돼 그 안전 지대로 오케이 몇분에 나갈거야? 오다 내려 근데 남동쪽으로 가야되는데 남동쪽에서 그거 사운드 들려 총사운드 그러면 최대한 이따가자 20초에 나가자 하나 빨고 헤이 윌젯트 가시 존나 빠르다 20 고 오케이 30 고 오케이 30 세컨드 고 30 고 20 하나 감아야 돼 방에 조문전 키우고 방송이야 뭐 탕고구마야 뭐야 그거 어 뭐라고 20 하나 더 감아 가자 가자 이제 가야되는데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남동이다 남동 고 고 존나 위험해보이네 야 왜케 위험해보이냐 일단 가자 아니 개 위험한데 이거 아 이거 고 고 고 야 너무 들판으로 가는거 아냐 숲으로 해서 가자 고 고 고 고 고 고 고 은하 고 고 고 어떡해 좀 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남동적으로 좀 더 가야 돼 나 죽기 싫어 가스 온다 됐다 빨리 가자 집에 왠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아니지 우리 아까 전에 없던데 나 먼저 간다 오케이 오케이 고고고 돌격 렛츠고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오케이 일단 일단 안전해 잠식수 모아봐 작전자 작전 디스 하이드 디스 하이드 또 남동쪽으로 가야 돼 또 안전지대는 2분 남았고 와 17명 남은 거 실화냐 이거 실화지 저번에 2명 1대1이었는데 죽었잖아 아 덕테이프 있으면 방탄복 만드는 건데 왜 그 놈이 이게 이게 저쪽 방에 있나 아니 너 방탄복 아까 내가 주지 않았어 아닌가 그거 아까 전에 적들 죽일 때 부사졌지 아 어 야 손에 왜 이렇게 전기가 오냐 오메킴 3킬 실화냐 에이 에이 윌제트 원 미닛 원 미닛 원 미닛 몇 분에 나갈 건데 오케이 30세컨드 렛츠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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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먼저 달려 보라라 오케이 고기만 오케이 고기 고기 32초에 중장 하나 빨고 달려 고고고 고 고기 조심해야 돼 이거 되게 좁네 좀 위험합니다 지금 여러분 17명 남았는데 저쪽이 숨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집 있다 집 여기 왠지 숨어 있을 것 같은데 저기 위험해 보이는데 왠지 아 개 위험해 여기 내가 먼저 들어가 볼게 너무 위험해 홈 사운드 내면 안되는데 아 가스 가스 아 아니야 아니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컴다운 위젯 컴다운 아 에디캠 많지 오케이 일단 달려 일단 한 개 빨아 일단 한 개 빨아 고고고고 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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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번 누르고 달려 4번 누르고 총 들지 말고 이게 훨씬 빨라 뭐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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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대기 일단 대기 저기 에디캣 떨어지는데 일단 교회 안으로 들어가보자 오케이 에디캣 해야지 저거 뭐지 이름 뭐였더라 공중지원 뭐? 공중지원? 에어드랍? 아 그래 에어드랍 에어드랍 차소리 차소리 오케이 오케이 싸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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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어디서 아니 맵에 탔잖아 뭔데 이거 뭔소리데 이거 와 다음편엔 저기네 야 이제 쓸 수 있어 문 닫아 문 닫아 움직여야 되지 않아? 어 일본은 몇불에 나가지 왜 오 사운드 사운드 해리지 안세프 뭐? 오케이 오케이 휘젯 쫄지마 기다려 기다려 할까? 남동 갈까? 가자 가자 빨리 가자 고 고 고 아 이거 숲속에서 싸워야돼 쟤네 차있는데 숲속으로 가 숲속으로 숲으로 움직여 빨리 열두명 열두명 야 저기 차안대 있는데 가져올까? 어디 어디 내가 가져올게 미친 어딘지 말을 해 북북동 F4 아 혼자 가지마 미키잖아 미키 망경으로 봤어? 봤는데 사람 없던데 일단 내가 갈게 저기 사람 있는거 아이고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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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갈게 내가 갈게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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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 이거 썩어서 버린거 같은데 일단 다 어디있는 차가 없어 총소리난다 어디서 뭐야 기름 없잖아 아 이거 낚시야 낚시 기름이 없어 아 그래?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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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동으로 튀어 남동으로 가스 온다 가스 오케이 왼쪽 사운드 왼쪽 사운드 오른쪽으로 튀어 아 나 기름 있는데 근데? 누가 기름 있다고? 나 기름 있는데 말을 해 아 몰랐어 이 새키야 어리바리 존나까지 떠 어우 아 에어드랍 존나 이따 들어와 집안으로 들어와 왔어? 에어드랍 대충 먹고 가 잠깐만 잠깐만 야 이거 안전치대 개죽어듣는데? 뭔소리야 뭔소리야 전방 전방 일로와 내 쪽으로 와 내 쪽으로 앞에 사운드 앞에 사운드 컴온 컴온 윌젠트 베리댄저러스 와 이건 이건 이제 가스 끼고 쏴야 된다 안에서 와 존나 박세다 가스 아 아 덕테이프 없나? 어 덕테이프 빨리 빨리 만들어 빨리 아 나 기름이 있었네 오케이 오케이 만들었어 만들었어 아 이거 어떡해 옷 좀 내려봐봐 나도 이제 내 손 주웠다 어? 아 지금부터 그냥 좀나 싸워야지 뭐 앞에 있거든 전방에 있거든 와 야 뒤에서 쓰나 시발 뒤에서 쓰나야 뒤에 뒤에 문 뒤에서 대가리에 왔어 대가리 아 한 방에 죽었어 야 야 야 윌젠트 나 따라와 컴온 컴온 뒤에서 쓰나야 와 대가리 야 이 새끼야 야 윌젠트 나 따라오라고 하하 그 새끼 한기무치새끼 기다리면 우승하는지 볼 수 있어요? 나가야돼? 아 왜 이렇게 어둡냐 지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 와 여기 가스 찬다 여기까지 가스 찬다 형들 X 된다 가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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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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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운드는 들리네 형들 추천 한 번씩 나 죽고 나갈까 끝까지 끝까지 지금 5명 남았어요 이제 4명 남은거지 나 빼면 와 4명 남았다는데 형들 윌젠트 죽었어? 윌젠트 죽었어? 윌젠트 죽었어? 윌젠트 죽었어 윌젠트 죽었어 윌젠트 죽었어 왜 이렇게 어둡냐 와 나이스 아 자격종이 죽은거 X나 아깝다 아 이거 1대 4인데 이거 무랄이 1등 가면 킥도 쏜다 응 필요없어 하하하 ㅆ 생일친놈이야 나 가서 기다려야겠다 이제 나가서 기다려야겠다 이제 네 프로리그 이따 보려구요 같이 시청자분들이랑 이거 이겼을려나? 형들 이거 어떻게봐? 아직 하고 있는건가? 아 나 1등을 한번도 못해봤네 2등 한번 해보고 이겼냐 어떻게 됐냐 오늘 스타그레이프트 프로리그에요 여러분들 와 나 1등은 못했어 2등 밖에 못해봤어 아 3등이었나? 아니 근데 형님들 이거 진짜 새끼손가락이 퉁퉁 부어가지고 피가 안통하는 느낌 드는데 이거 아픈건가 어디 내가? 아니 살쪄도 안이랬었는데 왜 갑자기 이러지 요새? 형은 한번 가봐야되나?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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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동대 탈환자의 카카오톡 오우 가자 가자 같은 팀이었네 와 여기 너무 빡센데 여기 밑에 바로 밑에 북서 F4 맨 왼쪽 빨간 지붕 북서 F4 빨간 지붕 오케이 여기 위험하다 다 위험하네 오우 진짜 위험하네 왜 안먹어져 아 나 바로 죽었다 나갈게 아니 대충 봤는데 없길래 그냥 먹었는데 있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니 뭐 외백 쓰고 하시길래 하실래 하실려구요 깨킷니? 천 개 쏜다 그럼 막말로 하지 1년 기피가 근데 얼마지 형들 천 개 쏘면 막말로 하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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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구 어구 아니야 요리 릭 그래 하자 요리 릭까지 하자 요리 릭 초대 너라 무이지부가 아이디 받아가지고 기계 안 Eastern 오겨 어구 오이 어구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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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내가 너, 내가 너 조례 못하는데? 아 가자, 일단 가자. 일단 가자. 어쩔 수가 없다. 아니, 케끼님 괜찮아요. 어차피 안 하실 줄 알았어요. 허공을 가르는 주먹소리. 어어 뭐야 뭐야. 꺄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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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vid 야 하지마 이지새새끼야 하지마!!! 난을더 뽕쪼르 아이씨 저 새끼 진짜 아... 존댓거리 왜 안오겠지? 아... 미친 새끼네 아... 나 뭔지 몰랐어 바로 전쟁이다 동쪽 E6 동쪽 E6 하얀 건물 동쪽 E6 하얀 건물로 와라 전쟁이다 OK 항구 OK 한국 OK OK 한국 OK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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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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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척척이 벌써 죽었어? 아 뭐야 아 정말 아깝다 아 어리바리 존나 빠지떠 간다 아 총알 때 좋은 총이라서 권총 대 좋은 총이라 빡세네 진짜 찐맛 가자 찐맛 찐맛 가자 좌우로 흔들어야 빨리 떨어져 족족아 이게 막판이야 이게 무조건 막판이야 형들 알겠죠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성님들 맥키미방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왜이렇게 안잡히냐 게임이 게임이 왜이렇게 안잡히냐 게임이 왜이렇게 안있냐 버거 버거 오케이 바로거 어? 왜 이렇게 뜨지? 어 됐다 오케이 됐다 쩍쩍쩍쩍쩍쩍쩍 뭐야 물알이 없는데? 굴러보는 막히게 아아 형님 반갑습니다 어우 반갑다 서커야 이 친구 네 반갑습니다 형님 서커 몇살이냐 18살입니다 형님 어? 18살입니다 형님 급식이었어? 너 급식이었어 서커? 예 형님 근데 저희 팀 3명인거 아십니까? 어 방금 봤어 외국인 2명 나갔습니다 오케이 내가 오더 때리겠다 다들 날 따르도록 팔로우 미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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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정 인정 귀엽네 서쪽 H7 서쪽 H7 서쪽 H7 저기 집들 좀 있는 곳 고원 마을 레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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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 한 명 떨어졌다 여기 아이씨 아이씨 이 상대를 하나 떨어졌어 적 떨어졌어 거기 위험하다 형님 제 옆에 한 명 있습니다 형님 형님 제 옆에 옆 아 사 esfuer 아이씨 아아 아아 아아아어lim 내가 못한게 아니라 운이 없는거잖아 형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운이 없는데 어? 아.. 진짜 운이 없네 아 근데 이제 그만하고 싶다 머리 아프다 형들 아 이제 그만하고 싶다 머리 아프다 형들끼리 한판 해 나 좀 씌워야겠다 너무 아프다 이제 인정? 아 우리 석호랑 한판 했는데 바로 꺼서 좀 미안하긴 하네 아.. 진짜 아니 촉촉이 너 수고했다 촉촉아 재밌었다 아니 석호야 너 팬 가입도 안 했어? 이 새끼는 거 씨 땡 팬 가입도 안 했다고? 아.. 다 샤워 어.. 아.. 하아..